주지윤씨의 시그니처 주지윤씨의 시그니처 주지윤씨 오른쪽 네, 현우씨 잠시만 오실게요 준현씨 경험을 하면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왼쪽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두 분이 만났습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늘 두 분 블랙의 아주 쉼터미를 정면 안에 자, 두 분 정면 들어오시고 손으로 그냥 뭐 탈퇴하는지 예, 좋아요 수줍게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알게 자, 주휴치 아무래도 경험원이시니까 경험포지 한번 가볼게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녀를 구하라 자, 흔들고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정면 왼쪽입니다 아, 좋습니다 자,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셔서 같이 참고 집에 가겠습니다 지회동의 주역들입니다 지회동의 주역들입니다 지회동의 주역들입니다 정말 영미 천재들이죠 마이 Projekt 주 tenían 지회동의 주역 경험 몸부로 트위치 마이 그녀 대기 ε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면 정면이 아래쪽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. 조그란 한 장만 볼게요 오른쪽도 주주우 씨 이쪽이에요 왼쪽입니다 자 이제 덩초를 받으신 박철환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왼쪽도 봐주시죠 왼쪽이 돼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은 어색할 수 있으면 제 몸이 지배적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컨텐츠를 지배한다는 의미로 다 같이 손을 뽑아 자 주주우 씨 없으세요 감독님도 모든 컨텐츠를 지배하겠네요 자 갑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왼쪽 자 자 큰진 않도록 화이팅으로 내치겠습니다 지배적 화이팅 네 이 정도 저는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 무대 럼터그룹 다섯 분 다섯 분 다섯 분 오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